뭐야 대체 시드는 굶기지 않았다 다만 중과로가 보초기를 못잡았을까 고득점 시드라니까 가간재고 들어가는거지 벽돌 첫 카드가 벽돌인데 대체 뭘 벽돌 수준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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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이게 뭐란? 나이트로우 하고는 예스 타락이? 어림도 없지 병번 재물도 아니네 예스 타락이? 연타 쓰레기 됐어 아카베 코 너무 좋고 렘 렘 린이블 아 네 죽기 이십칠 54 아닌가? 몸박 파괴 연수 끝 연수 연수 연수는 좋은 칸등감 으아아아 무감각 럭키 똥뽕기라니 섀도우 잘 잡는데 체력 너무 높아졌는데 육강령인데 울격이 왜 나와 아니 잠깐만 아니 격돌이 왜 세개야 무슨 해봐 왜 안되네 쓰지 못할 바야 태워버리겠어 아니 껌별로 유물 점수 먹어야 되나 근데 코스트 없으면 또 터질건데 모르겠다 음 아 몰라 아니 고득점 해야되잖아 마 만원 만 만원 고득점 해야될꺼냐 공격카드가 아닌 카드를 들고 있어 가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불타는 셀 맛있겠다 에너지 포션 가시 타락도 충분히 터질 확률이 아 나와도 저런게 나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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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覺得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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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감각 노감각보단 타락이 빨리 나가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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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이렌더도 먹어야겠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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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파 가지 타락은 좋은 시드지 다 짐석이여서구 아빠베코 안 받네 또또또또또또또또 퍼펙트가 쉬운 시대는 아닌 것 같은데 병번개 지나간 텅스텐 전등 파열 그냥 타락만 빨리 뽑으면 그 다음에는 타락이 어떻게든 해줄 거니까 영체화? 영체화 텅스텐 왜 먹냐면 고득점 노리려고 근데 또 맞음 킹 받는 이거 사기야 방어소는 쓸데없이 이렇게 높아지 209 응 캘리 없어 그릇 부츠 부츠로 다 때려 잡으면 되겠네 엘리트를 보스 퍼펙트는 하자 완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제 보스 퍼펙트는 될 것 같은데 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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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그래도 일단 룬반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커피드리퍼가 낫지 않을까 유물 25개 전부는 것 같긴 할 것 같고 룬반구 먹어도 되긴 한데 지금 커피도 어차피 페널티 없는데 엘리트를 그러니까 룰트가 야 둘 중에 하나 잡고 이거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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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을 갈지 물음표를 갈지는 물음표 가는게 나은가? 물음표 가서 저거 뭐임 칼날려왕 보면 점수 그러다 죽지 미스터리 에이 여사 하글 복포 어포 최대체력 최대체력 점수는 못먹겠지 하렌 먹어야 된다 거지는 못먹고 미스터리 미스터리 머신은 지금 모름표 몇개 봤는지 모르겠네 미스터리 머신은 지금 모름표 몇개 봤는지 모르겠네 except 미스터리 머신은 지금 모릉해봤는데 pain 움직임 시험 ... 아니 주워줘 빨리 부활 그만하고 병 타락 나오면 좋을텐데 아니? 타락이 새치기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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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사짐석이 아 아잇 아잇 병불 꼴 같긴 한데 이거 쳐부어드려면 뭐가 되는거 아님 아니야 스물다섯개는 어차피 채울 수 있겠지 스물다섯개는 어차피 채울 수 있고 병탈하게 꿈을 꾸는 아이언 크래드 스킬 카드에도 지금 더 넣고 싶은데 어디 스킬 카드 좀 없나 허어 오예 신난다 비행기 베개 펫도그랩 비행기 베개 펫도그랩 비행기 베개 펫도그랩 ㅎ 아 이 타락이 왜 이렇게 많냐고 어디까지 타락하는거야? 두 대만 때리면 잡을 수 있는데 아니네 체력유가 아니었나? 절힘? 아닌데? 아, 불뿜기 똥뿜기 체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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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썼지 저거? 아, 몰라 체력유 체력유 아, 불안 불안하네 체력유 데자베 일어난다 지금 그때 기억이 쌩쌩하구나 마이크 설정 에이 높높 ㄹㄹㄹ 얼알 해시계 아닌가 좀 바꿨었나? 아 바꿨구나 뭐지? 이걸 아시네 아이 스킬 카드가 나와야지 카드 6장 먹어야 항소 세팅이란 맨날 바꿔도 맨날 있습니다 항소 세팅이란 맨날 바꿔도 맨날 있습니다 뭐하나 쓰다가 아 이제 좀 괜찮네 싶다가 또 나중에 들으면 또 이상한 잔혹성을 쓸까 말까 쓰는게 이득일까 안쓰는게 이득일까 첫 턴에 잔혹성 쓰고 두번째 턴에 카드 한장 더 뽑으니까 그러면은 세번째 턴부터 이득이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개쓰레기 같네 진짜 흠 이미 영체허 때문에 할앤 못함 특별카드 없이 심장 크리스토야 아 아 뭐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 무감각 한 장 더 있지 강화된 걸로다가 텅스텐 있어서 타혈 모습 패치 전엔 때 썼네 왜 막아놨을까 너무 사기였나 로그라이 근데 뭐 사기가 어딨어 가지 타락부터 덮어든가 유독성 알 근데 체력이 깎였을땐데 체력이 안깎였으니까 발동이 안되는게 맞긴하죽 진화 이제 다 퍼펙트야 되는데 퍼즐 발동되면 안되잖아 혈안이나 재물같은걸로나 발동시켜야 되는데 재물은 없어요 아니 충격터 얼마나 나오는거야 가방 미라손 대박 가방 미라손 이건 미쳤다 몸박은 뽑았을거임 엘리트 다손마리 잡았네 윙부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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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팽이 불안하다 진짜 뭐야 실력 달팽이 달팽이 개골받게 하네 음 포션 두개 다 빼낸 거지같은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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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이 진짜 달팽이 크림이라며 나는 뭐 그냥 마케팅 같은 건 줄 알았네 그걸 왜 발라 그거 진짜 저백투성이라며 달팽이 씻은 물 아 물론 그걸 그냥 쓰는 건 아니겠지 달팽이 하다 키워면 되겠지 발이 케이 되죠 발이 발이 아니 타락 그만 주고 타락 그만 주고 바리케이드 해주세요 어둠의 봉도 쓰는 게 나은가 깨어 단자를 자극해서는 안 돼 뭐 효과 좋으면 그만이긴 한데 약간 오 약간 충격받은 진짜 같다니 가짜가 아니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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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만 당해요? 어디어디 포펙트했지? 아 내 만원 에서 내장 사는 것도 돈 안됨 세장 싸고 창방에서 먹는 것도 안됨 꼽다 사서도 못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동탄스럽다 미션 맨이 3700이었나 엘리트 점수 받으면은 그래도 모자릴 것 같은데 완넘했어 완넘 완넘해야 비빌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완넘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다 엘리트 점수 엘리트 점수는 빠방함 엘리트 퍼백하냐고 오오 턱스텐 턱스텐이 쓰니까 수비 무감각 감는다 여기서 팍을 쓰면은 퍼펙트 안되겠지 unos 아이 깃발 영체 화색이 왜 안나오네 퐿 퐿 퐿 아 개실허 진짜 쓰레기 게임 아 싫어 아 타락 꺼져 가슴이 답답합니다 역채와 세계 탓 땅에 처박혀 있는거 진짜 진짜 이걸 이거 아유 바리켓 아유 어 끝났어? 어 다 줄게 어 어 이것도 가져가 저것도 가져가 이게 가지카락이긴 보이시드 맞나 실제로 한나 진짜 이게 이거 부작 아닙니까 퍼펙트 딱 실패하고 나니까 영채화랑 파락이랑 형상이랑 바리켓이랑 어 이게 이게 게임이야 또 나온다 쓰레기 게임 아니야 그래도 3700 3700 아 됐다 기대도 안한다 수고 허 퍽 보 보 보 보 보 보 보 뽀뽀뽀뽀뽀뽀뽀 1뎀으로 완넘 실패하는거봐 대반데 쓸더스 1300시간 및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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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호 만호원 감사합니다